아니 근데 이거는 좀 미리 이런 얘기는 안 했잖아 카메라 너무 많이 계시니까 아니 근데 앉으시고 형 준비도 자리가 있네 사실 야 정국아 우리는 얘네를 위해서 햄버거 사오느라고 계속 늦은 건데 햄버거 사오고 콜라랑 사이다도 사오는 거야 이거 보시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맞잖아요 콜라랑 사이다 사오고 햄버거 이거 맨날 여러분 당국을 당신들이 생각을 한다면 전국이 저기도 안처럼 당신들의 생각만 나와서 널 위해서 하자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왜 안 받는 거야 얘네 얘 먹으면 있다 싶어요 햄버거 맛있어 그럼 보기만 해도 돼요 야 기가 먹어 베이컨 치즈 베이컨 치즈 버거가 있단 말이에요 버거가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느낌이 딱 먹다 남긴 느낌 아니 새거에요 진짜 새거에요 야 다 안질까요 다 너는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는 한글자막 by 한효정